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시민만화기자단 만져봐의 오드리 기자입니다. 꿈, 모험, 자유, 그리고 도전! 부천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줄여서 비아푸라고 합니다. 다양한 장르와 시상을 통하여 애니메이션의 매력을 아시아 전역에 퍼뜨리고자 하는 국제페스티벌입니다. 2016년 10월 21일 금요일부터 25일 화요일까지 5일간 드디어 제18회 부천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열리는데요. 어디서? 한국만화박물관을 중심으로 CGV 부천, 부천시청,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이번 주제는 애니 플레이! 신나게 애니랑 놀아보자고요. 10월 21일 금요일 저녁 6시 한국만화박물관 1층 상영관에서 쿠보와 전설의 악기라는 개막자 상영과 함께 화려한 개막식이 열립니다. 개막자 쿠보와 전설의 악기는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환상과 모험의 애니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꼭 10월 21일 저녁 6시 한국만화박물관에서 만나요. 비가 와도 아파도 비아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카툰 캠퍼스에서 야심차게 키운 시민 만화기자단 만져봐 오드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